지난 4월 강릉과 양양 지역에서 교회 비방 전단지 무단 부착 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최근 동해지역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신원 미상의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 대문과 게시판 등에 교회 불순종죄, 멸망당할 교회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붙이고 달아났습니다. 현재까지 동해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피해 교회만 무려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찰 고발 조치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